가톨릭 학교 교육 포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은 지난 21일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찾아서 가톨릭 교육 이념에서 조망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생명을 위한 교육의 저자 토마스 구름 보스턴 칼리지 교수는 영상으로 보내온 기조 강연에서 가톨릭 교육은 철학보다는 영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가톨릭 교육의 토대는 영성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연구의 권위자인 구름 교수는 신학자이자 종교 교육 학자로서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 종교 분야에서 손꼽히는 석학입니다. 가톨릭대 김경희 교수는 가톨릭 학교 정체성 구현과 가톨릭 학교 교육 포럼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종합토이 등을 통해 창립 20년을 조망하며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